한국국토정보공사 군대화 훈련을 보고 받겠습니다. 보고 받겠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선을 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당황하는 모습을 평상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. 전형. 전형. 성. 피. 피. 10중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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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혁 전무. 10중대. 전혁 전무. 해 놓은 보고. 전혁 대전 똑같이. 전혁 전무. 해 놓은 보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아침에는 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저녁이 안 됐으니까 여기 거기서 10주인데 이상 일어보고 이상 일어보고 뭡니까? 보고 이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까? 네 안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지 않았습니까? 안했습니다 엎드려 하나의 보고 둘의 철저 하나 보고 둘 철저 하나 보고 둘 철저 저녁에서 아침만 바꿔면 되는 걸 왜 그걸 못했지라고 친구지만 약간 비난 아닌 비난의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상황이면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빌어서 기억났습니까? 10주인데 아침 정보 이런 보고 좋아 16명 연애 뭐 현장원 16명 이상 아침 정보 끝 준비 끝 제 손을 냅니다 왜 움직입니까? 오른쪽 귀에 벌레 있는 것 같습니다 벌레가 있는 것 같아도 정오를 할 때는 항상 정자세를 유지합니다 알겠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 거리를 날라와라 군인은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합니다 알겠습니까?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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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